오늘 승리해서 너무 기쁘고 좀 약간 위트위트한 여러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승리로 끝내고 정비할 수 있는 타임을 가지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뭐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하게 시작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이제 후반 가면서 좀 오밀조밀하게 다 같이 게임을 되게 잘 이끌어간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좋은 질문인데요. 겸손도 아니고 기대꾼도 아니고요. 정확하게 과대평가입니다. 그래도 이제 어떻게 좋은 결과들이 끌려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주는 건 감사합니다. 하지만 저희는 일단 당장은 그 좀 이렇게 평균을 쳤을 때 그 힘, 체급이나 힘 같은 건 아직은 좀 6등권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걸 성장시켜 놓을 수 있는 발판들이 좀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하다. 오늘도 사실 두두랑 커즈 두 명이 고급스러운, 기본은 다섯 명 다 하는 거고요. 두두랑 커즈만이 이제 다음 단계를 계속 놀아주면서 게임을 많이 해준 거고 이제 좀 컨디션이 오늘 안 좋았던 선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경기력은 되게 부끄러운 경기력이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왜 그런지는 알고 있으니까 좀 응원해 주시고 저희가 못하는 걸 또 모르고 있지 않으니까 그거 있잖아요. 못하는 걸 모를 때 진짜 못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. 누가 말했던 거더라. 제가 말한 거예요. 저희가 이제 뭘 못하고 있는지 아니까 뭐 열심히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 크르마 뭐 이즈 같은 게 사양이 되게 많이 되고 좀 이렇게 패치가 됐는데 사실 저는 패치가 오버밸런스가 되든 패치를 못하든 패치로 되게 밸런스를 잘 잡든 패치로 계속 이렇게 헤집어 주는 건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희는 막 패치 내용에 따라 막 이것저것 체크해보고 막 그러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죠. 우리가 어떤 느낌에 어떤 스타일의 챔피언을 자랑에 따라서 패치가 좀 악영향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데 음... 지금... 괜찮... 그냥 보통인 것 같습니다. 나쁘지 않습니다. 일단 조합도 어떻게 짜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각자 팀마다 자신 있는 느낌대로 가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서로 누가 유리하다는 잘 모르겠고 그냥 뭐 팀마다 각자 자기 팀의 색깔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세 선수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불선수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정말 그냥 계속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관빈, 안대일 선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해명을 하자면 오늘 약간 이제 그 롤이랑 관련 없이 약간 몸이 살짝 그 좀 감기나 기타 등등 그런 외부적인 요소로 몸 건강이 약간 아파서 그래서 제 실력을 좀 못 내서 좀 망부석처럼 서 있는 느낌으로 게임을 해가지고 그 아마 제가 대신 해명해드립니다. 안대일 대신. 자기 실력으로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노틸 세나에서 노틸을 그렇게 좀 매섭게 하지 않으면 세나도 덩달아 그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 이태영 선수는 그래도 규전도 되게 잘하고 이제 예전과 다르게 성격도 되게 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은 좋았는데 이제 약간 라인전 단계에서 디테일 미스 같은 게 좀 나서 그 데미지를 탑과 정글이 이렇게 한번 쫙 뽑아줬어요. 그 요네 판 말씀 말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두두나 사실 다섯 명 다 괜찮게 했습니다. 다섯 명 다 괜찮게 했는데 두두 커즈가 너무 미쳤다. 너무 지나치게 잘했다 입니다. 그러니까 나머지 세 명이 아쉽다기보단 다섯 명 다 괜찮았는데 두 커가 너무 높았다.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. 기분 좋은 날이라서 그냥 좋게 가고 싶지만 너무 좋긴 하지만 오래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. 두 커 의존도가 조금은 줄어들고 이제 하체와 미드도 뭔가 되게 잘해서 크랙도 만들어내고 이런저런 대치와 줄 타기 위해서 이런저런 좋은 셋업에서 좋은 트라이가 나올 수 있게 또 하다 보면 좀 분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좀 오늘 너무 약간 쫄리긴 했습니다. 네. 뭐 좀 초반에 어떻게 오브젝트 다 주면서 불리하게 시작하게 됐지만 그래도 워낙 커즈 선수가 너무 운영적으로 너무 잘해주고 또 이제 두두 선수도 너무 단단하게 다 잘해주고 이제 물론 이제 불독 선수도 다 잘해주고 그러니까 좀 후반 갔을 때 일단 커즈 선수가 해주는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좀 이제 솔직히 커즈 선수 믿고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이 패치에서 특패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. 근데 일단은 좀 원딜이랑 미드랑 같이 쓸 수 있는 위점도 있는데 이거를 좀 어느 팀이 솔직히 잘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되게 난이도는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특패를 사용하는 게 그래서 좀 이 특패를 좀 잘 쓸 수 있고 이제 좀 운영적으로 잘할 수 있는 팀들은 써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좋을 수도 있지만 되게 심플한데 좋으면 쓰고 안 좋으면 안 쓰고 근데 이제 그것도 따져야죠. 이제 그냥 불이 이제 난 쓰기 싫은데 이걸 또 거짓말을 잘 못해요. 이 사람 쾌남이라 근데 이제 전략 노출 정도로 쓸 수 있다고 거짓말을 쳐야 되나 약간 이게 고민하는 게 보여서 불은 이제 그런 쪽을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얘가 안 좋아해도 제가 그냥 좋다고 느끼면 어차피 시키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괜찮으면 뭐 할 수도 있는 거죠. 이제 사실 이번 패치랑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못 느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노테일 세나라는 핑크 어쨌든 첫 라인전에서 그래도 좀 비등하게 가거나 조금 더 좋게 가야 조금 더 나중에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초반에 이제 세나가 도랑검을 가면서 천라인전에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게 하고 이제 집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지도집을 사고 나서부터 조금 더 파밍하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네. 저도 천라인전이 이제 세나를 낀 천라인전이 좀 힘든 느낌인데 그 선수들이 이제 서포트템을 안 가고 초반 라인전 힘도 세게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세나도 CS를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어서 서포트템 들고 먹는 것보다 그래서 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커즈 선수가 이제 제 피드백을 받고 리신에 대한 눈을 떴다라는 건 좀 너무 오바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원래 리신에 눈을 떠 있었는데 그게 뭔가 안대로 가려져 있던 걸 너 리신에 눈 떠져 있어 하면서 안대를 치운 느낌이 원래 잘해요. 그 저 때문에 잘해주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원래 너무 잘하는데 자기가 이제 뭘 잘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. 원래 피드백하면 이제 못하는 걸 지적하는 느낌이잖아요. 근데 이제 자기가 어느 포인트를 잘하는지 저는 그게 겸손인 줄 알았는데 겸손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못한다고 착각하고 있길래 그냥 어떤 부분이 이게 잘한 거고 어떤 부분이 대단한 건지 그냥 그런 것만 알려줬을 뿐이고 그래서 커즈 선수가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다가 그럼 이런 구두에서는 리신 해도 되겠다. 이런 구두에서는 리신보다 이게 더 좋겠다. 그냥 커즈가 좀 생각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. 커즈 최고입니다. 잘합니다. 이제 내일 하고 바로 이제 연속으로 하는데요. 상당히 만만치 않은 팀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 가지고 오늘은 조금 그렇게 막 엄청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게 선수들과 함께 준비해 보겠습니다. 응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 스스로는 오늘 막 경기력이 그렇게 좋았다는 느낌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이제 헉스전에는 조금 더 잘한다는 느낌을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더 해 보겠습니다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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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